이게 이제 대통령실 컨트롤타워 에 완벽한 폭망을 보여주는 사례 인데요. 그러니까 현장을 방문한 거잖아요 신림동 현장을. 그렇죠. 신림동 현장을 방문하면 가는 길에 보통 차를 타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미 대통령 브리핑 자료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야죠. 그럼 옆에서 의원들도 다 아는 대통령이 당연히 자 오늘 가실 곳은 어디 이고 여기서 이제 세 분이 사망 을 하셨고 한 분은 어머님과 이제 그 동생이 아니 어머님 아니 아니 누님 언니와 동생의 언니를 부양하고 살았고 13살 짜리 딸이 있었는데 세 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부처 시작해서 계열을 말해줘야죠. 도림천의 범람으로 이 길가에 무릎 에서 허벅지 정도 찬 상황에서 계단 으로 물이 쏟아다 내려가서 물이 사실 높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즉 물이 조금 들어왔는데 벌써 그때부터 수압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는 상황이어서 안엔 사람들이 완전히 공포의 상태가 되어 있었던 것이고. 물이 계속 들어오는데 문은 안 열리니까 .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119에 신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아서 결국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도 주변 사람들이 신고까지 돼서 경찰도 출동을 한 상황이었어요. 다만 소방차 같은 경우에는 이 물뱀기 거기 다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3시간이나 있다 와서 결국은 세 분이 사망한 사건 인데 저는 경찰에 초동 대응이 늦었다 이런 걸 지적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다른 가정 또 살린 것이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그래서 밖에서 방범창을 뜯으려고 아우성 이 쳐지고 너무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던 것이거든요. . 이렇게 보고를 해야지. 그렇죠. 그렇게 된 거라고. 그런데 대통령이 현장에 가서 쭈그려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나 가다가 제일 첫 번째 한 말이 . 10시쯤 돌아가셨다라는 보고를 듣고 그러니까 익사 시간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아 주무시다가 그랬구나 라는 이야기를 대통령이 하는 그러니까 보고를 난 안 한 것도 놀랍고 했는데 못 들었을 가능성 혹은 하는데 딴 짓 그러니까 물어봐서는 안 되는 종류의 질문 왜 구출을 하지 못했습니까 구명조끼 입었는데 왜 학생들을 구하지 못합니까 라는 똑같은 수준의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공개 발언을 하기 전에 이미 내부에서 브리핑이 다 끝나서 대통령이 상황을 숙지하고 나가서 저희 경찰이 빨리 출동했어야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이런 대화로 얘기를 시작을 해야죠. 당연하죠. 사과와 애도로 시작을 해야지. 방제 시스템의 부재를 이번에 제가 정말 가슴 뼈젤을 느꼈습니다. 정말 고인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로 대화를 시작했는데 가서 쭈그려 앉아서 그 얘기를 듣고 그러고 주무시다 그러고 밤 10시. 밤 10시에 주무시다 그랬구나. 일단 밤 10시에 자는 사람도 잘 없거든요. 처음에는 그 말을 하기 전에는 왜 대피를 일찍 못했대. 그러니까. 부터 물어보고 주무시다 그랬나 보구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동네 아저씨들이 쭈그려 앉아서 담배 피우면서 뇌피셜 나누듯이 그러고 오세훈 시장하고 다 쩍벌하고 앉아서 그러고 있었던 거야. 그 자리에서. 그래서 대통령 홍보실 사진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왜 그 사진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어딘지 아세요 대통령이 주먹입니다 주먹. 주먹. 네 손. 왜. 각각께서 직접 우산을. 드셨다. 드셨다. 그러면 이게 엄청 중요한 자기들의 이벤트였어요. 사진 혹시 지금 보여주실 수 있으면 잠깐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한 두 가지 점 정도 짚어보고 싶은데 일단 손이 손에 직접 우산을 들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날 기자들에게 설명할 때 그 얘기를 두 번 세 번 합니다. 그래서 심평이라는 인간은 와서 그 누추한 곳에 가서 손수 우산을 들고 그건 잘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누추한 것은 니네 집 얘기할 때나 하시고 지금 보시면 오른쪽 손에 저걸 들고 있잖아요. 우산을. 우산을 들고 있는 것이 포인트였고 혹시 대통령실에서 sns에 올렸던 번호를 더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저 사진 좀 보시면 왼쪽의 반지야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저 왼손을 저렇게 했던 것을 지금 사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사진은 16대 9로 찍은 사진을 펼쳐서 보여진 건데 저 사진을 어떻게 압축하는지를 보면요. 저 사진을 정사각형으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오세훈을 일단 자릅니다. 압축하는 과정에서 저 주먹이 한가운데 갑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 사진 지금 그 사진밖에 없으면 그 사진을 좀 확대해서 보여주시면 확대를 쭉 해보면요. 대통령의 손에 카메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뒤에 사람들은 약간 지금 날아가 있죠. 압포커싱돼 있고 손에 초점이 맞춰져서 위험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 직접 나가시어 손에 손수 우산을 들고 현장을 점검하시는 윤석열 대통령 각하라는 컨셉으로 지금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을 찍은 게 아니라 사진을 골랐지. 골랐죠. 찍은 사람은 무슨 죄야. 찍은 사람은 이사진 저 사진은 다 찍는 거니까. 그러고는 저 반지와 창문을 가리는 대로 거기다가 이제 뭐라고 대통령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구를 적어서 제20대 대통령실이라고 sns를 내보내는 과정까지가 아무런 필터링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다. 제가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 있는데 우리 의원이 저러고 있었는데 저 사진 을 갖고 카드뉴스를 만들다 저한테 걸렸다. 죽었죠. 그건 뭐 저는 그렇게 직원들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가만두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저 보시면 국민 안전이 최우선 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밑에 부분을 흐리게 처리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고가 났던 부분을 가리고. 가리는 거죠. 거길 배경으로 쓰고. 저 사진에서 딱 한가운데 대통령이 손해보이게 직접 우산을 주고 현장 가서 굽어 살피시는구나. 그러니까 참사 현장은 쓰지 말아야 되는데 정 쓰고 싶었다라고 하면 저 현장 안에 들어가서 현장에서 액통해하는 모습을 내가 찍었으면 내가. 그나마 봐줘. 그나마 뭐 그러겠는데 저건 밖에서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는 장면에서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저기 사람이 죽었는데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사고가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 대통령이 콘트럴 사업 없어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라고 따져묻고 있는 이 기가 막힌 현실 네.